새로운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찬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보다 더 풍요로운 내일이 기다리는 곳 세계 경제와 산업이 주목하는 21세기 한황의 경제권의 신성장 거점 여기는 김제자유무역지역입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푸르른 자연이 숨 쉬며 풍부한 산업자원과 미래 경쟁력을 갖춘 김제자유무역지역 김제시 백산면 지평선산업단지 내에 조성면적 약 99만 제곱미터로 경공업과 중공업 등이 있는 표준공장과 산업통상자원,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 있는 청사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적의 기업 입지가 준비된 김제자유무역지역에서 기업의 미래에 무한한 가능성을 만나보십시오 김제자유무역지역은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근접해 세계와 아시아가 만나는 우유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도로, 항만, 항공 등 전국 어디서나 2시간제 접근이 가능한 탁월한 교통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어 교통 우유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은 튼튼한 뿌리산업에서 탄생했으며 우리나라 뿌리산업도 첨단화, 고도화되면서 세계적인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김제자유무역지역은 자동차 부품, 기계, 식품, 생명공학산업을 연결하는 티자형 산업빌트가 구축되어 있는 뿌리산업의 메카입니다 주변의 풍부한 산업단지와 연계로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첨단화와 융복합화로 글로벌한 물류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과 타지역에 비해 경제적인 임금구조와 안정된 노사문화를 가지고 있는 김제자유무역지역은 가장 활발한 산업활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라북도 내 36개의 대학과 특성화 고교에서 풍부한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있으며 산학협력을 통한 현장중심형 교육으로 마취명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김제자유무역지역은 국내외 모든 기업이 선택하는 최적의 투자지역으로 기업하기 좋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50년의 긴 임대기간 저렴한 임대료 또는 감면 조세감면 또는 연재 다양한 관세특례 부가가치세 용세율 적용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치환 규제 완화로 비즈니스 편의 극대화까지 기업의 성공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 입주상담에서부터 입주허가, 공장건축 및 등등 조세감령, 수출입 지원 등 원스톱 행정지원 서비스와 초기 투자비용 절감을 위해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최고의 만족을 선사합니다 제조에서 물류, 교통, 구역의 모든 기능이 복합된 김제자유무역지역은 원활한 물류교통과 첨단산업의 조화를 이루고 경제적인 임금구조와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해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동북아 경제의 리더로 또 한 번의 기적의 역사를 쏟아갈 것입니다 기업의 꿈을 실현하는 기회의 땅 최첨단 비즈니스의 허브 투자의 최적지 더 큰 성공을 꿈꾼다면 김제자유무역지역을 만나보십시오 김제자유무역지역을 만나보십시오 김제자유무역지역을 만나보십시오